오영이 성격도 좋고 거짓말도 못해요 한께 도산회가 정색을 하면서 근데 성격은 뇌세포가 결정하지라 그러지 혈액형은 적혈구가 결정하고요 그러지 이 정상적인 사람의 뇌세포는 구조적으로 적혈구를 절대 못 만나요 근데 어떻게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대요 아따 시방 미쳐 돌아버리겠구만 아... 부서 먹으면 맛있습니까? 이걸 어떻게 먹어요? 플라스틱인데 미쳤네 자식 저 문 쾅 닫고 나가는 거 봐 저거 저 방금 이거 바람이에요 뭐? 아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문을 쾅 닫은 게 아니라 깜짝이야 이건 바람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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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